여기가 어디라고? 6.25 때 6.25 때 골목 6.25 때 골목 옛날 그대로야 10.25 때 골목 와 저 기계 좀 많이 하네 버드나무집은 저거 아니야? 실비집? 술집? 맞아 그런거 그러니까 와 이 기계가 다 무슨 기계야? 어? 옛날 집들이다 옛날 집들 이 골목이 다 그런거네?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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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오 오 어 오 오 고춧가루